안녕하세요. 강북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오늘 김일웅 후보의 개수식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웅 후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산 반달곰입니다. 오랫동안 어린이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북한산 반달곰이라고 하면서 아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김일웅 후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습니다. 오늘의 정의당을 만드는데 우리 김일웅 후보와 같은 그런 젊은 분들이 열정을 많이 쏟아서 땀을 많이 흘려서 이렇게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일웅 후보가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강북구 지방자치를 확 바꾸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수 김일웅 후보 선수교체를 통해 가지고 강북구를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겠습니다. 김일웅 후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김일웅 후보